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가 유치원을 운영하는 모 관사의 오피스텔 무상 공여로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오병이어 기적의 선교관 5호 천사의 집을 개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교관을 무상으로 제공한 신미선 권사는 오피스텔을 미혼모들과 이주 노동자들의 쉼터로 제공하고자 기도해 오고 있었다면서 코로나19로 한국에 입국해 머물 곳을 고민하는 선교사와 가족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개관식에서 감리교 미래정책연구원장 이상현 목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거처가 없는 선교사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등의 헌신과 도움으로 어려움들이 극복되고 있다면서 한국계와 성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은 서울 당산역 인근 원룸 두 채를 비롯해 신림과 봉화산역, 인천 등 총 18채의 선교관을 운영 중이고 추가적인 시설과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만 4명의 후원자를 모집하는 만사형통 384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